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당시 북한 대표는 조셉윤이었고 조셉윤과 국무부, 재무부는 공식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원비어 학생 아버지는 북한이 요구한 돈의 성격은 트럼프 행정부가 비난해왔던 몸값처럼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페이를 했어도 안 했어도 미국에는 문제입니다. 멜라니아 여사 생일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 사이의 회담, 그리고 골프놀이의 육자회담 당사국 모두 주목합니다. 워싱턴주 연방판사는 행정부의 새로운 낙태 정책을 시행하지 못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미시건주 연방판사는 공화당에 유리하게 바꾼 선거구를 공정하게 다시 설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팍스 뉴스가 점점 강한 백악관 홍보기구가 돼간다는 평판이 일반화되는 때에 트럼프 대통령은 무슬림 하원의원의 종교를 겨냥해 해고당할 위기에 팍스 진행자 한 명을 지켜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팍스에서 전에 없던 대통령 지지에서 이탈하는 주장들이 늘어납니다. 올해 1.4분기 미국 국내 총생산이 3.2% 늘어나서 전문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나 인벤토리가 늘어나는 등의 경기가 슬로우해질 조짐은 여전히 우세합니다. 중앙정보국 CIA가 인스타그램에 조인했습니다. 첫 번째로 올린 사진은 CIA 국장 데스크 책상인데 대학생의 기숙사 책상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의신입니다. 미국과 뭐 언젠가는 있겠죠. 블라디미르 부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를 백악관에서 만나고 내일 뭐 골프 치고 하는데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46살을 이제 생일 파티 때문에 온 겁니다. 아니면 며칠 있다가 다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가잖아요. 왕 뭐 취임식도 아니고 뭐 아무튼 왕이 되는 그 이벤트에 참석하기 위해서 그런데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 생일에 맞춰서 왔고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무역이라든가 북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요. 그 문제는 이제 뒤에 말씀드리고 미국 사람들이 요즘에는 얼만큼이나 북한 한반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느냐 하면은 미아 페로우의 트위러와 벳 미들러의 트위러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 배우 미아 페로우요. 우디 알렌의 와이프였던 이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회담을 유튜브로 보고는 그 유튜브를 링크를 시켜놨고요. 링크한 것이 미아 페로우의 트위러입니다. 그리고 some say love 하는 그 로우즈를 부른 벳 미들러의 경우는 아 김정은 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이 프라이드 미팅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뭐지 김정은과 그렇게 친하고 좋은 사이인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don't worry 도널드라고 얘기를 한 뒤에 두 사람의 미팅에서 당신 이름 분명히 나왔을 거야. 이 정도로 미국의 유명한 사람들도 북한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관심을 가졌을 정도인데요. 기본적으로는 뭐 특별하게 경제 부분에 대해서 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뭐 구소련 때부터 그리고 그 이후에 주춤하긴 했지만 여전히 언제든지 착 달라붙을 수 있는 관계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이렇게가 이제 육자회담 당사국인데 북한으로서는 뭐 당연히 트럼프 대통령 당신 말고도 우리 친구 있고 나 국제사회에 이렇게 나가고 있어. 경제 제재에 대해서 러시아가 얼마나 북한을 도와줄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타진을 했을 테고요. 러시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보도하는 러시아의 목적과 미국에서 보도하는 미국과 서방세계에서 보도하는 러시아의 이번 회담의 목적은 전혀 다릅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특히 이번에 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뭐 파이플라인 게스관 같은 것을 북한과 남한까지 연결하는 것에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고 얘기하지만 세계에서는 그것은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 제재가 풀어져야지만 할 수 있는 문제이고 러시아 정부의 투자도 그렇고 민간의 투자도 그렇고 그 이전에 이제 러시아가 먼저 그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북한 핵 문제를 미국과 북한이 어떤 형태로 풀어가느냐인데 거기서 러시아가 중재자처럼 행동하고 싶다는 거죠. 세계 문제에 동북아시아 문제도 그렇고 미국의 남미까지 중북까지 다 손을 뻘치고 있는 곳이 지금 나라가 러시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국에서 얘기하는 경제적인 이런 문제 파이플라인 설치 철로 이런 게 아니라 세계 무대에서 러시아나 블라디미르 푸틴이 있어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러시아의 목적이었고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한국에서는 이렇게까지는 얘기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과 세계는 지금 러시아가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을 대변을 해 줬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잖아요. 또 우리 미국과 다시 긴장 상태로 갈 수가 있다. 그리고 미국이 bad face다. 부정직하다는 거잖아요. 미국을 믿을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긴장 상태 return to tension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 그리고 그 말을 블라디미르 푸틴이 얘기를 또 해주는 거죠. 북한이 핵을 포기할 뜻이 있기는 있는데 미국만 보장해 줘가지고는 이게 안 된다. 김정은 위원장이 bad face라고 얘기를 해버렸으니까요. 또 미국이 부정직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로 여러 가지를 입장을 바꾸고 하노이 회담에서 뒤통수를 탁탁탁 쳐버리고 했기 때문에 어제 그 뉴욕타임스의 보도와 표현이 블라디미르 푸틴이 미국만이 북한의 안보 보장을 해줘가지고는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가 없다. 국제적인 안보 보장. 그래서 international law라고 했습니다. law of fist가 아니라 주먹의 법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의 막무가내 식의 미국만의 그런 그 law of 미국의 fist 그게 아니라 international law라는 건데 그 인터내셔널의 러시아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입장이 있었고 그리고는 이제 중국에 이틀 방문을 하니까요. 또 트럼프 대통령과도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묘하게 지금 이렇게 일정이 잡혀서 멜라니아 트럼프의 생일도 있고 등등 해서 아베 신조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만나면 뭐 무형 문제는 무형 문제라고 하고 북한에 대해서는 지금 그 북한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가 의견일치를 보는 것만큼이나 이미 러시아도 경제 제재 풀어야지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그 5개국 중에 한 국가로서 그러면 그것에 비해서 미국과 일본은 강경하게 경제 제재를 계속 틀어주고 가겠다 이렇게 의견을 보는 국가인 것이고요. 그에 비해서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지 어쩌는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또 중국은 등장할 겁니다. 그래? 북한이 우리나라를 김정은 위원장이 몇 번 방문을 하고 하더니 이제는 또 러시아에 친하게 지내겠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래봤자 우리가 없으면 중국이 없으면 안 될 걸 하고 이제 북한 측에 얘기를 할 수 있고 또 미국 측에도 미국이 지금 무역 분쟁 같은 것을 일으키고 하고 주도하려는 당사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에 설설 기여해야지 된다? 그것도 어림없는 얘기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로 이미 미국 소비자들도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무역 분쟁도 꼭 중국만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중국은 국가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고 또 중국 내부의 소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많은 어떤 방법 같은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쥐고 있는 데 비해서 미국은 정부가 국민의 소비를 모두 컨트롤할 수가 없잖아요. 정부가 또 소비를 일으키기 위해서 돈을 다 쓸 수도 없는 문제고 지금 국방부 이외에는 정부 지출도 다 줄여놓고 했었기 때문에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마찰도 꼭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는데 중국이 미국에 설설 기일 것이다. 이것도 지금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북한, 러시아, 미국, 일본, 중국, 한국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복잡한 입장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돌아가는 때에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푸틴이 북한에 가겠다고 초청을 받아들였는데 왜 수족관 방문과 발레 보기로 한 일정을 취소하고 일찍 북한으로 돌아갔는지 아직 그 이유는 세계에서 파악하고 있지 못한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러시아 방문으로 중국과 러시아가 국제 제재를 좀 풀어주려고 하는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발판은 좀 마련했다는 건데 러시아의 러시아 TV에 의견을 내놓은 사람 보니까 존 와이시라고요. 이분은 뭐 포린 팔레시라든가 아니면 미국의 영국의 인디펜던트라든가 또 뭐 허핑턴 포스트 이런 곳에 런던의 프로그레실브 저널이라든가 많은 의견을 내는데 이 사람이 북한과 러시아의 정상회담은 이 북한 핵 문제의 미래가 아주 꼬이고 오래 걸릴 것을 보여주는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작이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가 두 가지가 있다고 다시 한 번 알려주고 있어요. 유엔 제재와 미국 제재가 있잖아요. 그래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그 결의 2006년도 그거는 이제 북한이 어떠한 핵실험 같은 것을 할 때마다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 결의안이기 때문에 그것과 연관된 거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하노이 회담 이후에 미국의 불편한 심정 같은 것을 보여주면서도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지 않으려고 핵실험이나 미사일 실험 같은 것 하지 않잖아요. 재래식 무기로 이제 뭔가를 보여주고는 하는데 그러한 유엔의 결의안이 있고 그리고 또 미국의 경제 제재를 따로 봐야지 되죠. 미국은 유엔 결의안에도 포함되고 따로 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의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의 목표는 북한의 정말로 보통 일반 사람들이 굶을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현실적인 경제 봉쇄라고 할까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여러 가지 이 사람이 지적하는 게 한국의 한국은행의 발표를 보더라도 그렇고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그런 것은 없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37.2%라는 큰 폭으로 줄어들기는 했지만 대단한 과거에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고 보면서 러시아가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상임이사국으로서의 그 포지션이 있기 때문에 좀 이건 풀어줘야지 된다. 북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주장을 할 테고 그러자면 또 미국의 현재의 입장과 이게 맞지가 않으니까 현재의 입장은 아직까지 북한이 폼페오 없애버리려고 하고 또 존 볼튼 없애버리려고 하지만 국무장관을 함부로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존 볼튼이야 바꿀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중요한 회담에 참석시키지 않을 수도 있기는 하지만 이렇게 북한의 강성인 사람들이 백악관에 포진하고 있는 한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게 이 전문가의 분석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본인을 포함해서 백악관의 2020년 선거에 조금 새로운 행정부가 들어설 때 북한 문제가 풀어질 수 있다고 보는 거죠. 다시 고백 투 2016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강성인 사람들이 대통령 주변에 있어서 대통령은 아무리 나 혼자 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 정치에서는 미국에서 북한 핵 문제를 대통령 혼자 절대로 풀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외교라는 게 그렇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강한 쪽에서 협상을 하고 약한 쪽에서 강한 쪽에 끌려가는 게 기본이기는 합니다. 그 부분을 바로 이 전문가도 지적을 하고 있어요. 존 와이트 씨도 시작은 그렇게 하죠. 강한 쪽에서 주도권을 쥐고 약한 쪽에서 양보를 해야지 되는데 그것이 완전한 합의에 이르려면 어느 정도는 동등하게 서로 이기는 부분이 나와야지 되는데 지금 북한과 미국의 입장을 대비를 해보면 분명히 첫 번째, 앞에는 아니잖아요. 북한의 입장으로는 미국이 강하고 그리고 미국은 두 번째, 어느 정도 저쪽도 이길 수 있게 양보하지 않고, 북한도 양보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좀 북한에 대한 시각이 바뀌어야지만 되는 게 아닌가 지금 러시아와 친구하겠다고 달려간 김정은 위원장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김여정이 이번에 안 갔다. 왜 안 갔느냐. 아직도 정확하게 모르죠. 또 북한에서 어떤 탑 결정권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에도 지금 김정은 이름이 빠졌고 김영철과 김정은이 하노이 회담까지는 앞서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제 김영철은 미국에서도 불만을 했고 융통성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등등 어쨌든 하드라인인데 김영철도 마찬가지로 이제 빠졌는데 김여정에 대해서는 곧 얘기가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에서는 이 내용을 오늘 훨씬 중요하게 보도를 하기도 하는데 워싱턴포스트가 제일 먼저 터뜨렸고 그리고 뉴욕타임스 등등이 다 이제 확인을 하면서 보도를 한 것을 보면 분명히 북한이 오토원비어라는 이제 대학생 북한에 관광 갔다가 뭐 선전 문구를 훔쳤다가 그 자리에 훔친 것도 아니죠 사실은 여러 가지로 보면은 그 자리에 도로 났는데 뭐 스파잉 혐의라고 해서 그곳에 억류되어 있는 동안 아팠고 미국이 결국은 풀어줬는데 엿새 만에 미국에 돌아와서 숨졌는데 풀어주기 전에 북한이 미국 측에 의료비로 200만 달러를 청구를 했고 인보이스를 줬다는 겁니다. 청구를 했고 그 인보이스에 대해서 담당자가 당시에는 그 국무장관이 마이크 폼페오가 아니었습니다. 렉스틸러슨이었어요. 북한과 세계의 비공식 채널을 운영을 했다는 렉스틸러슨이었고 렉스틸러슨 국무장관과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서 이 담당자가 인보이스에 사인을 했다는 겁니다. 담당자가 누구겠어요. 조셉윤 당시에 북한의 특별 대표 지금으로 말하자면 스티브 비건이죠. 조셉윤 코리안 아메리칸 그 당시의 대표가 결국은 서명을 한 것이고 조셉윤 당시에 북한 대표가 이제는 말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지 누가 말한 건지도 모르지만 그 정보 자체를 누가 얘기했다라고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그 당시에 오로 원비어의 석방을 주도했던 인물 하니까 저는 조셉윤으로 지금 짐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에서 국무부와 재무부에 국무부와 재무부 돈을 줘야 되니까 다 연결됐잖아요. 물어봤더니 확인을 잘 안 해주고 지금 국무부의 한 사람은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돈 주지 않았어 하는데 그 당시에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아니었고 돈은 주지 않을 수 있어요. 인보이스에 사인을 했다는 거지 인보이스에 사인을 하고 200만 달러라는 것을 즉시 지불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미국으로서 중요한 것은 랜섬 머니였느냐 아니었느냐 몸값이었나 아니었는가 트럼프 대통령이 왜냐하면 그동안 수없이 나는 몸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왔고 또 특히 이란에 돈을 줬었을 때 4억 달러였어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 4명 데리고 오고 그리고 그때 얼마나 이것을 랜섬 머니라고 캐쉬로 오바마가 실어줬다고 수없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 얘기를 하는데 모르거나 우기는 겁니다. 그게 이란 돈을 돌려준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이란 돈을 억류하고 있다가 이것보다 더 줬어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당시에 이란이 국제재판소에 이것을 계류해서 미국이 싹 오바마 대통령이 보니까 사실은 이것보다 훨씬 더 주게 될 상태고 또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는 미국의 많은 대통령이 그렇지만 미국인들의 목숨을 구하는 것을 최대의 중요한 목포로 삼고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이제 인질로 잡혀 있었던 미국 사람들을 데리고 오면서 이란 핵협상을 할 때잖아요. 그것과 다 연관을 해서 이란에 4억 달러를 돌려줬는데 다 어떻게 줄 수가 없어서 달러로만 다 줄 수가 없고 법이 있고 뭐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부는 뭐 달러로 일부는 얼만큼으로 돌려줬는데 이게 다 이란 돈인 겁니다. 미국이 1979년도 이란의 혁명 호메인이 이전에 이란에서 미국이 이제 이란의 핵기술을 가르쳐준 국가잖아요. 처음에 이란에 핵무기를 만들라고 가르쳐준 건 아니고 그 당시에 이제 미국에 딸랑딸랑하는 그런 대통령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아들 그래서 이제 그쪽에 뭐 이렇게 좀 에너지로 써라 하고 이 미국이 다 가서 이란의 핵기술을 가르쳐줬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호메인이가 들어서니까 미국과 딱 대척점이 생기게 돼서 이란이 미국에 준 돈 군사장비를 사기 위해서 준 돈을 돈만 받고 미국이 그때까지 그 군사장비를 가져다 주지도 않고 이거 돈만 받고 안 준 건 미국 잘못이죠. 물론 오바마 때 그랬던 건 아니지만 1979년도에 그리고는 이란에 딱 그 경제 제재를 해버리고 수십 년 동안 이란 돈을 갖고 있던 걸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돈을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몸값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 본인이 만약에 몸값을 지불하겠다 하고 200만 달러에 서명을 하라고 조셉윤이 어찌 혼자 서명을 할 수 있겠어요. 이 렉스틸러슨이 오케이 했으니까 렉스틸러슨은 또 트럼프 대통령의 오케이 를 받았으니까 조셉윤한테 스페셜 대표에게 오더를 내린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에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당장 오로원비어의 아버지는 내가 보기에는 줬던 안 줬던 인보이스는 분명히 인보이스에 싸인은 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그렇게 될 때는 오로원비어의 아버지가 이거는 그러면 몸값이지 랜섬 머니지라고 얘기를 하고 빌 리처슨도 과거에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미국인들을 풀어오는데 많은 협상을 했잖아요. 북한이 이렇게 누구 데려올 때 인보이스 주면서 이거 해라 하는 게 처음이 아니라고 그 당시에 본인도 그런 일들을 겪었었다고 빌 리처슨, 뉴메치토 유해에 대해서도 주잖아요. 유해 한 구당 얼마 해서 빌 리처슨도 본인도 그런 일을 당한 일이 있다면서 희망하건대 이 돈을 주지 않았기를 바라지만 어쨌든 인보이스는 받고 사인을 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이 돈을 줬어도 문제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난 랜섬 머니 안 준다 했으니까 그런데 안 줘도 문제인 거죠. 안 줬어도 문제인 게 사인을 하지 않았느냐 니네 나라는 어쩜 그렇게 미국이라는 가장 큰 나라에서 준다고 하고는 주지 않느냐 하고 북한으로서는 그것조차도 뒤에서 트럼프 행정부와 나중에 다시 협상을 할 때는 계속 이게 뭐냐 그래서 아마 김정은 위원장이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이제 배드 페이스라는 도대체 정직성이라거나 신뢰라고는 하나 또 가질 수 없는 그런 조직이야 트럼프 행정부가 그런 정도로 얘기할 수도 있는 거겠죠. 이게 미국에서는 지금 조 바이든과 트럼프 대통령의 문제 여러 가지 이슈 이외에 가장 크게 드러나는 뉴스입니다. 잠시 뒤에 미국의 여러 가지 분위기 지금 최고인 연방대법원은 확실히 공화당 성향 보수 성향이 많지만 아직까지 그 아래의 연방판사들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내리는 여러 가지 행정명령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시행 중지 명령을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 영국 방문에 대해서 별로 보도가 없네요. 그만큼 뭐 특별한 것은 아니었고 지난번에 이제 국빈 방문으로 못 갔었고 이제 뭐 그런 건 약간 미국과 영국과의 그 관계를 관리하는 차원 네. 그 정도였던 것 같고요. 오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 전혀 의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 바이든 부통령 전 부통령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뭐 현재로서 아직 먼 길입니다만 많이 바뀔 거예요. 중간에 조 바이든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대결을 하면 8%포인트 차이로 이긴다 하는 여론조사도 나오고 하니까 나는 영하다 나는 아주 활력도 많아 힘도 많아 라고 얘기하는데 76세나 72세나 똑같이 영하죠. 요즘 80세 넘어도 또 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 부분은 그렇고 똑같이 영한 겁니다. 76세나 72세나 그리고 또 하나는 바이든 그 부통령이 이제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가 아주 강하게 트럼프 대통령 이름까지 들고 나오면서 처음에 그 딱 입을 뗀 게 셔러츠 빌 뭐 이렇게 이렇게 나가잖아요. 대통령이 어떻게 kkk단과 다른 쪽이 똑같이 fine people이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때 난 정말 미국의 영혼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위협을 느꼈다. 영혼이 다친다는 미국이 미국의 또 core value 라고 했었죠. 핵심 가치가 그래서 볼 수가 없어서 대통령 선거에 출마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하는 거예요. 당장 얘기하기를 내가 그때 똑같이 fine people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kkk단을 말한 게 아니라 로보트 리 장군이다. 그 남북전쟁 당시에요. 그 얘기를 했는데 이건 말이 안 되죠. 그냥 둘러붙인 거죠. 그 그 당시에 kkk단과 그 kkk단을 반대하는 시위대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무튼 그 정도로 의식을 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트럼프 대통령 뉴스부터 할까요. 네. 팍스 뉴스의 변화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팍스 뉴스에서 특히 이제 뭐 앵커도 한 3명 그렇고 원래부터 그렇기도 했고 지금 요즘은 로라 인그램도 약간씩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적인 목소리를 낼 때도 있고요. 특히 그 앤드류 나폴리타노 그 법 을 분석하고 하는 이 커멘테이터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의 보고서를 쭉 분석을 해봤더니 본인이 이제 법 전문가로서 그랬더니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여섯 번 러시아 문제 이것을 가리기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법방해를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윌리엄바 법무장관도 틀려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틀렸다. wrong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를 들어서 사법방해라는 것은 글쎄요. 법조계에서는 그렇다고 하고 해석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나폴리타노가 얘기하기는 유니버설한 뷰라고 했어요. 법 집행에 있어서 유니버설한 거의 nearly 유니버설한 그런 view of law enforcement 에 따르면 그러면 대통령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이 러시아 수사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제 본인의 법률자문에게도 특별검사를 해고하라고 하고 나중에 그런 일 안 했다고 거짓말하라고 하고 의회 증언해서 그래서 그런데 로보트 몰러 특별검사는 시도는 했을지언정 그 주변 사람들이 대통령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하지 않았고 또 대통령이 잘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도 힘드니까 사법방해라고 규정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서머리를 남겼는데 이 박스의 나폴리타노의 경우는 거의 모든 법 집행에서의 통일된 시각은 그게 성공 사법방해가 성공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시도만 했어도 그것은 사법방해로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윌리엄바가 사법방해 아니다 하고 연방법무장관이 해석한 것이 wrong 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사람은 아예 그 비디오까지 만들었어요 분명히 이건 이제 사법방해다 이렇게 박스에서 대통령과 전에는 대통령을 120% 보호했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대통령과 다른 그런 의견들을 내기 시작했고 그런데 이제 뭐 영국에서도 셔넨이티와 인터뷰를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 그런데 영국 방문 등등에 대해서 특별히 나온 내용은 없었지만 계속 말한 것은 결국은 이 내용입니다 이 본인에 대해서 특별검사의 수사 자체가 쿠데타 시도다 많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그런데 대통령의 말의 특징도 그렇고요 똑같은 말만 계속 반복을 한 겁니다 워러게이트보다 더 큰 사건이다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대통령 지지하는 그 저널리스트들이라든가 어떤 그 매체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그 인터넷 매체 같은 그런 곳에서도 정말 비거된 워러게이트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this was a coup 라고 쿠데타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쿠데타 시도라고 하면서 제 3세계에서나 있을 쿠데타 시도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오늘 지금 그 법원에서는 마리아 부티나라고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러시아를 위해서 스파이했다는 그 혐의로 러시아 여성인데 미국 공화당 아주 영향력 있는 정치인 남자와 뭐 연인 사이이기도 하고 또 특히 미국의 그 총기협회와 가까운 그런 연관을 맺고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의 친구와도 연관을 맺고 러시아에서 평생 미국 총기협회의 회원인 사람과도 연관을 맺고 여러 가지 일을 했다는 마리아 부티나가 18개월 형량을 선고받았고요 그래서 18개월 미국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뒤에는 이제 추방을 당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 것 그래서 러시아 이슈에 대해서는 글쎄요 특별검사 문제는 그렇지만 완전히 뭐 클리어하다고 볼 수는 없고요 또 하나는 팍스의 주말에 본인의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쥔 피로가 이 무슬림 이란 오마르 의원에 대해서 아 그 여자 뭐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히잡도 쓰고 다니잖아 히잡도 쓰고 다니고 그 종교 미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거야 이 말은 정말 상당히 비합리적인 말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해서 팍스에서 사과를 했잖아요 팍스가 우리 뜻이 아니다 하고 사과를 하고 정말 팍스 내부에서는 다 쫓겨나는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늘 그 보도 나온 것을 보니까 베네티페어가 보도를 했어요 5월달 그 베네티페어 잡지의 보도인데 대통령이 직접 그 루퍼트 머덕에게 이 팍스의 소유주에게 여러 번 전화를 걸어서 피로 해고하지 말아라 해서 피로가 해고되지 않았다는 그런데 팍스에서는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과 많은 목소리가 대통령을 완전히 보호하진 않는다 이게 좀 달라진 것으로 보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미시건주의 연방판사가 그 캘리포니아주의 로스앤젤레스도 그런 경우가 있어요 선거로도 그렇지만 인종적으로도 한인타운도 막 이렇게 저렇게 다 잘려나가는 것이 그 한인타운의 그 코리아나 밀칸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이쪽으로 저쪽으로 찢겨져 나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이빌 리우시 의원이 있는 곳도 코리아타운은 조금밖에 포함되지 않고 그러는데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특히 정치적으로는 공화당에게 유리하도록 이렇게 게리맨더링이 게리맨더링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지역구가 많이 나눠져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소송을 하고 미시건의 판사가 공화당이 이제 지금은 이런 일이 왜 가능하냐면 민주당이 다시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 거예요 주지사가 공화당이 컨트롤하는 아직도 다수당은 못 돼요 민주당이 전에는 다수당이기도 했다가 그래서 공화당이 딱 컨트롤하고 있었던 그때의 이게 공화당에 너무 유리하게 이 지역구가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다시 바꿔라 맵을 다시 그려라 하고 판사가 8월 1일까지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다음 선거에 영향이 미치는 거죠 2020년 선거에 그리고 그때까지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고 딱 그 결정을 내려줬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이제 누가 소송을 했냐면 리그 오브 워먼 위민 보러스 서브 미시건이라고 미시간 여성 유권자 협회에서 한 것인데 공화당은 이거 스프링 콜트까지 가겠다 우리 연방대법원까지 가겠다 어필하겠다고는 했지만 이게 이제 그 주의 정치인 중요한 정치인이 누가 되느냐 유권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고요 또 하나는 워싱턴주가 진보잖아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트럼프 행정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린 명령이기 때문에 올해 초에 어 뭔가 그 낙태를 하기 힘들게 하는 낙태를 하기 낙태를 하는데 도움을 못 받으면 은 저소득층에 타격이 있는 거잖아요 어떤 기구에서 낙태에 대해서는 도움을 주지 않고 하는 또 가족 계획이라든가 뭐 등등 해서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낙태를 못하도록 뭐 여러 가지 주마다 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니까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만은 그 목적과 방향 자체가 저소득층이 낙태를 할 때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그 돈으로 낙태를 할 수 있는 것을 금지하도록 한 것을 워싱턴주의 판사가 집행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미 올해 초였기 때문에 시행이 되고 있기는 한데요 이런 것들이 이제 중지 명령이 내렸는데 명령을 내릴 때의 그 이유는 이렇게 전에 계속 해왔던 것을 바꿀 때는 바꿀 만한 구체적인 이유와 합리적인 분석이 따라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리고 이 같은 낙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공평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에 것을 뒤집힐 것을 새로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하지 못한 채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 해서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게 이제 뭐 여러 상황에서 이제 그 연방정부의 대법원과 연방법원과 뭐 항서법원과 이런 것들이 많이 그 차이 있는 판결을 내리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대통령이 되면은 연방대법원 판사뿐만이 아니라 연방판사도 지명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 경제가요 뭐 괜찮아요 뭐 일사분기 성장률이 3.2% 였어요 그래서 전문가들이 2.2%를 예상을 했으니까 2.2% 내지 2.1%를 예상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 분기가 2.2% 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은 뭐 50% 정도 더 나은 결과가 나온 건데 이게 수출이 좀 좋았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돈을 좀 많이 써줬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제 그 슬로다운 할 것이다 미국 경제가 그런 그 분석과 전망이 우세한데 어 왜냐하면 뭐 지금 뭐 연방준비제도가 뭐 이자율 올리는 건 멈췄고 투자가들이 조금 안심했고 그런 일들이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그래서 이제 뭐 등등의 일로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인벤토리가 늘어난답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에 영향을 미치겠죠 소비가 지금까지는 좋다고 했는데 인벤토리 늘어난다고 하고 수입도 약하고 수입도 뭐 어떻게 보면 소비까지 결국은 연결되는데 이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라디오 방송국에서 들었습니다 미국 라디오 방송국에서요 올해 본인이 이제 집을 이사가고 뭐 세탁기 어 또 뭔가요 뭐 빨래하는 기계가 뭐죠 빨래하는 기계 드라이어 이런 거를 사려고 했을 때 조금 이따가 살까 했는데 가전제품을 파는 데서 지금 사야지 아니면 관세 때문에 안 된다 해서 아무튼 2월 이전에 사서 1200달러를 절약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때 사람들이 많이 샀으니까 지금 소비가 늘어나서 경제성장률이 뭐 괜찮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국방소비는 강하지만 다른 연방정부에 소비가 조금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슬로우해질 것이다 하는 얘기들을 많이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보통 이제 그 회담을 하고 할 때는 오늘의 미국 하는 시간에 약간 그 사진 보여주고 점심 먹고 하는데 이번 그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자체가요 실무진들이 많이 만났어요 재무장관과 일본 그리고 무슨 뭐 그 재무장관뿐만이 아니라 미국의 이제 무역 대표 로봇 라이트하이저 같은 사람도 역시 일본의 카운트 파트를 만나고 했는데 무역이 가장 중요한 거죠 지금 아베 신조가 아무리 트럼프 대통령에게 잘해도 관세라든가 알루미늄 이런 거 한국은 예외 받고 일본은 못 받고 했잖아요 그런 것을 어떻게 해나가느냐 이거 굉장히 굉장히 지금 중요한 미팅이 될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로는 얘기를 해놨고 내일 이제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데 북한 문제뿐만이 아니라 뭐 인도 퍼시픽 지역의 에너지 문제 뭐 투자 관계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아베 신조로서는 뭐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것은 일본 농부들도 좀 생각해야지 되고 하니까 무형 문제 하지만 무형 문제 같은 것은 이미 실무자들이 하는 것이고요 트럼프 대통령과 아베 신조가 골프를 치고 그리고 이제 아베 신조 와이프도 왔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 생일 파티에 가서 밥 먹어야지 되니까 그럴 때 북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게 이제 또 그 세계에서 지켜보고 있는 이슈입니다 라디오 서울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건 무슨 얘기죠 트럼프 대통령이 총기협회에 잠깐만요 헤드라인 좀 보겠습니다 네 전의 것을 해놓은 것 같아요 별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릴 만한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72세 조 바이든 부통령이 76세 하니까 너무 이거 나이가 먹었나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네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에서는 굉장히 강하기는 한데 지금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와 대적했을 때도 그렇지만 다른요 민주당의 좀 신예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젊은 사람들과 대적을 하더라도 사우스밴드라는 작은 마을이잖아요 그 피트 버티기에그라는 정치 신인과 대적을 하더라도 큰 차이로 이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44% 대 40% 그것도 지금 라스무센의 여론조사 결과니까 라스무센은 항상 트럼프 대통령에게 가장 좋은 여론조사를 내놓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메이어 피트에게 4% 포인트 차 밖에 앞서가지 못한다 하니까 결국은 민주당과 무소속까지 국민의 숫자는 많으니까 그다지 본선에서는 좋은 위치는 아닌 것 같다는 느낌 들고요 그리고 cia가 중앙정보국이 인스타그램에 조인을 했다 조인한다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것을 발표를 한 것을 보면 역시 이제 세상은 소셜미디어가 아니고는 스파이 중에 스파이 그 주체조차도 살아남기가 어려운가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들어오기 전까지 딱 하나 사진 올려 있었거든요 cia의 미국 최초의 여성 국장인 지나 헤스펠의 책상인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책상 크기도 제 책상 크기보다도 더 작고요 꼭 대학생들 기숙사에 있는 책상 같았어요 옆에 이제 보조 작은 퍼니처가 있었고 보니까 러시아 지도도 있고 이란 지도도 있고 또 뭐 이어폰 있고 아주 평범해 보이는 시계도 있고 가발은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브라운백도 있고 또 아이스파이 그 게임도 있고요 책 몇 권 있고 어 또 뭐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 보니까 그 인스타그램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공유하고 또 우리가 프로텍트 할 수 있는 것은 그 프로 아니 프로텍트 해야지 되는 것은 프로텍트 한다 이제 이런 말이 그 인스타그램에는 써 있더군요 네 이제 CIA도 이렇게 인스타그램까지 하는 것은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 호기심 어느 정도 만족시키면서 리크루트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그 말은 정말 좋네요 쉐어할 것은 쉐어하고 우리가 방어해야지 될 것은 방어한다 we share what we can and protect what we must 뭐 모든 사람들 생활할 때 다 그런 거 아닌가요 강인신이었습니다 은하 했atura 에 그리고 하는